야! 야! 널 여기서 다 만나네, 어? 이 년 눈깔 봐라. 승질은 여전하네, 어? 하긴, 네가 몇 대 맞는다고 뭐. 쫄 캐릭터는 아니지. 오갈 데 없는 년,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술까지 가르쳐줬더니 내 뒤통수를 쳐? 너한테 미친 거보다 갖다 바친 게 더 많아. 그렇게 당당한 년이 왜 도망을 쳤을까? 도망이 아니라 독립한 것뿐이야. 독립? 독립을 해? 네가 뭐 유관순이냐? 그럼 나가서 태극기라도 흔들든가. 아, 맞다. 너 북한 년이니까 인공기 흔들어야지. 야, 너 이리 와봐. 어? 어? 뭐 이런 거? 어? 너? 맞네. 소매치게 놔. 내 돈. 내 돈 내놔. 내 돈 어딨어? 내 돈 내놔! 뭐야? 뭐야? 넌 뭐야? 넌 뭐야, 이 새끼야? 네, 저, 저는 쌍문동 사는 송기훈인데요. 어이, 쌍문동 씨. 네. 나 인연이랑 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. 예, 죄송한데 저도 이 자매님이랑 급한 용건이 좀 있어서요. 너 이 새끼, 인연이랑 무슨 관계야? 아, 참 정말. 그런 너는 무슨 관계신데요? 딱 얼굴 보니까 이런 애들 뒤에 숨어서 먹고 사는 양아치 같으신데. 네가 시켰냐? 너도 훔쳐오라고? 이 개새끼. 아, 이거. 내 깡패를 사라죽여. 아, 여기 빨리 좀 나와보세요. 빨리 좀 나와보세요. 저기 나오십니까. 아, 여기 깡패랑 소매치게 있어요. 깡패랑 소매치게. 아, 이 개새끼. 아, 이 개새끼.